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깅지TV 한성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HLB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시장이 이어졌구요 HLB 또한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매도를 해야 될 근거 자체가 없다고 그냥 순적도 없고 근거도 없으니까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플러스 2.41% 상승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 1.44% 상승 코스피 시장에서는 양매수 3조원 들어와줬구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매수 3,600원 들어와줬습니다 선물 시장은 굉장히 강한 상방 포지션이었고 달러 선물 시장은 매도 포지션 나와주면서 외환 시장 현물 시장 선물 시장 외환 시장까지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삼박자가 제대로 떨어졌죠 HLB 같은 경우에는 어느 플러스 8.57% 정도 상승을 해줬구요 프로그램에서 54만 8천 주 정도 들어와줬으면서 키움에서는 13만 주 매도 미래에서 산투에서 매도 삼성에서 매도 NH에서는 20만 주 정도 들어와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 흐름에 힘이 입어 어느정도 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이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HLB 양봉이 여러분 본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자전거래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양봉입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양봉이에요 이게 예시를 들면 뉴스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HLB 영상 찍기 전에 HLB 뉴스 다 찾아보고 다 체크해보고 다 그래요 잠들기 전에도 HLB 뉴스 한번씩 확인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뉴스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로 놀리실까봐 제가 영상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저는 언제나 매일매일 HLB를 볼 때 HLB 이거 팔아야 되는 이유와 근거가 나오고 있나? 를 보거든요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를 찾지 않아요 저는 이 종목을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HLB 진짜 찐 주주야 저는 영상을 찍는 종목이기 때문에 HLB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상 촬영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내가 근거가 있나? 홀딩의 근거는 뭐고? 홀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가 뭐지?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홀딩을 할 근거밖에 없어요 뉴스 자체는 그냥 참고만 하는 거거든요 모든 기술적 GPU와 수금만 보면서 저는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양봉이에요 이런 양봉이 왜냐하면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잖아요 주가를 레벨업을 시키고 시총을 끌어올리는데도 불구하고 팔아먹은 흔적이 없는 양봉인 거예요 팔아먹은 흔적이 없고 주가 자체만 올라가고 메이저들이 더 높은 가격이 더 높게 매수만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HLB를 매도하실 근거가 없는데 가져가셔야죠? 그게 맞습니다 라는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그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캔들, 거래량, 수급, 입평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봤을 때 저는 어설픈 보조지표 자체를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인데 내가 기본적인 이 기술적 분석에만 집중을 해도 어느 정도 다 돼요 그리고 저는 보조지표 그러니까 이 차트에 그림 그려는 사람치고 잘한 사람은 못 봤습니다 HLB를 볼 때에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주가를 사서 누군가 끌어올릴 때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왜? 여기서 한번 거래를 폭발시켜서 끌어올리게 되면 장대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장대 양봉이 나와버리게 되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먹거리 구간이 줄어들게 돼요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와주면서 거래가 터질 때는 대부분 고점이 찍히기 때문에 고점 증후군이 나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들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HLB를 컨트롤하고 움직임을 보호해주면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 HLB는 지금 주가 흐름이 좋다 매도할 근거가 없다 좀 더 가져가자 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이해하시기 쉬웠죠 좋습니다 그렇게 느끼신 분들께서는 허빙지TV로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이번주 목표 수익이 27% 만들어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이번주도 저희는 수익을 향출 해냈고 실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해보셨다고 하면 꼭 한 번씩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신청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제 카카오드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HLB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는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